자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제가 드디어 표마의 울트라 울트라 울티메이트 mg 제품을 받았습니다 어 일단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왼발이 오른발보다 더 큽니다 일단 오른발 왼발을 보면 이렇게 거의 공간이 남지 않고 이쪽은 약간의 공간이 남고 볼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뭐 아예 이렇게 남는 공간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저 오른쪽 발 안쪽에는 이쪽에 항상 공간이 남는데 아예 이게 어퍼가 얇아서 발 모양이 공간이 남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이네요 오른발 같은 경우도 거의 딱 맞고 똑같이 이쪽에 그리고 막을까라 끝쪽에 이런 식으로 남고 여기도 똑같이 이 공간이 이쪽에 이렇게 우는 듯한 느낌 일단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발을 움직일 때마다 발의 모양에 맞게 가피의 어퍼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보이죠 이게 어퍼가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양말은 나이키 그립삭스를 신고 있습니다 양말 같은 그리 두껍지 않은데 그런 편이고 제품 자체 일단 핏은 이렇다는 거 제품을 간단하게 보고 신어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확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제가 느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신어보자마다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이 머큐리얼 시리즈 베이퍼 시리즈에 좀 많이 개선되고 뭔가에 이게 그러니까 이 스터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더 풀마 쪽에서 추구하는 쪽에 그런 제품들이 개선된 느낌이 어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물론 같은 동일한 제품분이 아니고 다른 제품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퍼 자체에 사용한 이 그 뭐지? 니트 소재 자체에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폴리오레탄 필름을 이렇게 씌워놓은 자체랑 이 어퍼의 가피가 얇은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일체형의 이 발등에 니트 소재가 탄성 있는 분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그 머큐리얼 시리즈 나이키의 그거랑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지금이 에어 줌인가요? 에어 줌이 14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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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리즈를 이제 신고 있는 거랑 많이 유사한 느낌 그 부분에서 어퍼의 느낌이 이쪽이 더 부드럽고 그리고 발 보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퍼의 라스트 핏 자체가 훨씬 발이 좀 더 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이키 머큐리얼보다는 조금 더 발이 제 쪽에도 잘 맞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그 느낌의 플러스에서 나이키 머큐리얼 시리즈도 뒤축을 잡아주는 홀드성이 되게 강렬한데요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발을 엄청 밀착을 하면서 강하게 홀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품 자체에 어퍼가 주는 디자인 컨셉은 말 그대로 이 소재를 부드럽게 써서 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리고 발이 어퍼의 가피가 얇아지면서 사용자가 볼을 터치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원초적으로 그리고 좀 더 잘 바로 공을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렇게 신게 되면 사실 제가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단점으로 오는 것은 볼 컨택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지만 그 스폰지나 이런 형태의 발을 보호하거나 발을 좀 더 확 밀착함 있게 작아준다는 느낌은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느꼈던 게 앞에 보셨지만 제 발이 있어서 발이 움직일 때마다 이 어퍼의 모양이 제 발에 움직이는 곳에다가 빈 공간이 보이셨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빈 공간에 스폰지를 안에 패딩 처리를 하면 그런 분들이 발을 더 꽉 잡거나 신발을 더 타이트하게 신었을 때 발을 좀 더 홀드시켜주는 역할이 더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에서는 발 자체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감싸준다는 홀드성 자체의 느낌에서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어퍼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발을 신는데 불편한 요소는 없어요 왜냐면 부드럽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얇은 게 발을 신었을 때 그 모양에 대해서 나오면서 편하게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패딩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라든지 그런 제품보다는 발 자체를 완벽하게 밀착시켜준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어퍼를 얇게 만들면 항상 문제점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발 자체의 홀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나이키 쪽에서 머큐러3에서 느꼈던 건데 뒤쪽에 패딩을 많이 넣어서 최대한 발과 신발 자체가 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이라든지 그런 뭐랄까 신경을 써준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용자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처음에 신으면서 약간의 통증이 있긴 했는데 이 통증이 신으면서 나아질 것 같긴 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분들은 지나친 통증으로 인해서 뒤꿈치 쪽이 모양이 다르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발의 모양에 맞는 느낌과 플라스틱 이런 부분이 발에 그러니까 본인이 체크하고 신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이 전부 다 부드럽다면 뒤꿈치 쪽 여기는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지 마시겠지만 이 힐컵 쪽은 내장 힐컵이 돼 있어서 딱딱한 게 발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발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과 제가 여러 번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발의 추진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등을 잡아주고 발등 앞쪽에 힘을 줬을 때 뒤축하고 발목하고 뒤꿈치 쪽에 힘이 제대로 전달돼서 추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홀류성을 요새 최근에 신었던 축구 아들에서 연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잘 구현을 해 가지고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전적인 가죽축구화나 패딩이 있는 축구화들보다 밀착함이 더 떨어지만 어퍼가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발을 감쌌을 때 압박감이나 불편한 건 전혀 없다 대신에 이 발 전체의 홀류성을 또 잡아주기 위해서 이 발등 부분과 끈이 있는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이 뒤꿈치 부분의 홀드성은 굉장히 높게 잘 설계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웃솔하고 안에 이 플레이트로 느꼈던 게 어 좀 흥미롭네요 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엠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 아웃솔 자체에 어 저는 강성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딱딱한 쪽에 있어서의 발 외부로도의 충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너무 얇거나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플레이트가 어느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 발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인조 잔디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이 스터드와 어 인조 잔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쿠셔닝을 만들어 주겠지만 그거 외로도 플레이트가 내 발이 뒤틀리거나 딱딱한 그 콘크리트 기본 바닥에 대한 인조 잔디에서 내 발의 안정성을 높여줘요 뒤틀리지 않게 그런 부분이 어 내 발에 플레이하는데 좀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앞전에서 봉코님은 좀 부드럽다고 하셨는데 이 앞부분에 대한 플레이트는 확실히 부드럽고 어느 정도 유연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플레이트를 중적부분부터 뒤쪽으로 만져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다른 제품들만큼이나 어 좀 강성이 제대로 잘 유지되고 있어서 이걸 신었을 때에 이쪽부터의 그 발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 발을 잘 지지하고 플레이하는데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재밌게 봤던 게 안쪽에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뭔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과 이 구조 자체를 계속 넣어놓음으로써 이 인솔과 함께해서 외부로 충격이 왔을 때 이 프레임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이 바닥에 오는 충격들을 계속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게 최대한 더 이렇게 프레임을 넣어놓지 않았나 라는 부분 왜냐면 얇으면 얇아질수록 발에 오는 충격은 더 많아지고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의 고려가 이 MG라는 이름에 맞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으면서 좀 재미있었던 아웃솔 자체의 구조적인 위치라든지 프레셔가 인상깊었던 게 이렇게 신고 있을 때 이 바깥쪽 부분이 좀 더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플레이하는데 있어 움직이는데 있어 신발의 무게중심이라든지 스터드의 배열 자체가 이 바깥 안쪽에 좀 더 그립이 잘 돼서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이쪽으로 힘을 좀 더 잘 줄 수 있게 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발 안에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그 우측 엄지로 해서 이쪽에 대한 회전을 주거나 발 스텝을 옮길 때 그쪽에 쉽게 손쉽게 힘을 주고 자세를 만들고 그립을 줄 수 있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축구화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재밌는 게 기존에 만들던 퓨마라든지 이런 글로벌 제품이 아니라 약간 일본 제품 같은 느낌에 제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향수라는 디테일의 정밀함이 있어서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봉코 님이 그리고 인조 젠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온 어떤 그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세 개 중에 브랜드에서 TN4 에이지를 빼놓고는 인조 피업으로써 가장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지금 좀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키의 에이지라든지 베이퍼 쪽에 그리고 아디다스 에이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쪽에 지금 퓨마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플레이트 자체 두께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그쪽이 좀 더 두껍고 좀 더 둔탁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스터드 자체를 배워로 보지 잘했지만 더 많은 개수의 스터드 숫자와 스터드의 높이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웬만한 한국형 인조 젠디에서는 다 신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그립감을 형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그립이 아닌 과도한 그립이 아닌 저희가 말할 것 같은 FG라든지 과도한 그립이 아닌 에이지를 상대로 비교해 봤을 때 그 뭐지? TN4 스터드의 그런 것보다는 더 안정적인 그립을 그러니까 터프가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안정적인 접지력이나 그립감을 가지면서도 비가 왔을 때 충분히 그 정도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터드의 여러 개의 배열과 길이가 아닐까 일단은 그런 안정감 속에서 그립력이 스터드가 거의 없는 터프 우리가 말하는 아스트로 터프 잠뽕이 많은 것보다는 훨씬 그립력이 좋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인조잔디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는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길이고 짧기 때문에 훨씬 좀 더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그런 아웃솔의 길이 때문에 스터드의 길이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높게 점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신어보고 했을 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이 느낌 바로는 전체적으로 했던 이 어퍼에 대한 핏 자체는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단지 신어보거나 테스트 해볼 때 뒤꿈치 힐컵하고 발목 뒤꿈치 부분이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심하게 안 주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터드 자체의 유연함이나 이런 부드러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딱딱해요 그러니까 완전 유연한 타입의 스터드 아웃으로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의 하드함이나 안정성이 있어야 인조자한테 쓰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에 스터드의 유연함이나 본인이 느꼈을 때 스터드의 압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정도가 이 축구화를 사실 때 주요 포인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축구화를 한번 테스트해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왜 이 제품을 바로 사야 되냐 그 추천은 인조 잔디에서 쓰일 수 있는 충분한 스터드의 길이와 개수와 안정감 그리고 플레이트의 제가 볼 때는 안정성 그 부분이라 어퍼가 불편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길이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길지도 않은 편이고 부드럽기 때문에 발 자체에 대해서 더 유연하게 발을 감싸는 정도는 있지만 밀착감은 떨어지지만 불편한 게 없다는 게 가장 이제 신을 수 있는 다방면에 대한 호환성이 좋은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 추천이라는 그런 단어를 바로 꺼내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퓨마축구화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네요 일단은 신어볼 수 있을만한 MG이기 때문에 한번 그 인조 잔디의 축구화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주문해서 일단은 받아보고 신어보시고 그래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실착? 실착 리뷰? 오늘 나아가서 실착 리뷰를 할 거니까 그때 또 영상을 해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